제가 본 골짜기 음을 딱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공부할 때 양음도다 이렇게 합니까? 음양도다 이렇게 합니까? 음양도입니다. 그래서 음은 마음자리에요. 양은 전기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단월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늘날까지 단월드가 세계를 재패한 거예요. 섭리에 의해서. 이게 레드락의 뿔입니다. 마음은 바닷물이에요. 블루락의 뿔입니다. 이게 영국의 디스트리트에 있고 이게 애리조나의 사막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캐나다 갔다 오는 여기가 섭리 지역에 트와이스 뮤비에 나옵니다. 바다 위에 데크로드. 거기가 섭리 지역인데 거기가 화이트락이에요. 지구촌에 하나 남은 거예요. 세 군데가 다 인디안 땅입니다. 이렇게 샤먼의 뿌리들. 이런 쓸데없는 거 많이 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본 골짜기가 웨이사이드. 이 골이라는 말은 고을을 줄인 말이에요. 고을. 그래서 여기가 백무동인데 백무고을이잖아요. 칠선고을이 있고 뱀삭고을이 있잖아요. 뱀삭고을. 고을을 줄인 말이 골이라고. 이 골은 물짜리에요. 골짜기니까. 여기에 물이 왜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진짜 공부하고 싶다네요. 이거 왜 해요? 눈에 눈동자. 혈풀면. 여러분 공부하면 십중팔구. 벼랍박에 붙여놓고 시작하면 잡니다. 왜요? 공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세포의 저항의식 때문에. 우리 솔직해지자니까. 여러분 해결의 변증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뭐 때문에 국부론을 들고 나가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 솔직히 또 한일협정이라든지 미츠비시공업사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핫해요. 그죠? 그러면 노천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자도우도 존중하고 올림으로 앞으로 가보자잖아요. 미래의 가치로. 거기 묶여있지 말고. 그 친구가 3과 4를 여의고. 3, 4, 3, 4, 5, 7일이에요. 그래서 육생수는 지구촌의 계벽쟁이들이 가지고 온다는 해인산매 물자리에요. 물. 절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지도자용이라서 말을 못하겠다. 개벽쟁이들 내겐. 동학의 텍스트도 들어가야 되고. 김지아 씨의 화음사상도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이것만 알게요. 그냥. 벼랍박에 붙여놓고 편하게 하는 거. 여러분 100% 전국의 시청자로 불면증이 있으면 이거 갖고 가십시오. 365일 재워드릴게요. 그냥 거꾸로입니다. 공부해야지 하면 자뿝니다. 그리고 자야지 하면 깨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포는 저항의식이라고 이미 이것이 알고리즘으로, 메커니즘으로, 공식으로 이미 입혀져 있는 일종의 툴 같은 거예요. 툴. 이 저항의식이 우리가 말하는 사주의 엉킴, 업의 반란, 코로나의 역습 이런 거예요. 육생수가 사람 살리는 물이거든. 그럼 사람 죽이는 독은 뭐예요? 반궁수입니다. 반궁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이 싹 다 독이라고. 그러니까 옳고 부드러운 생각의 주인공이 아니라 거칠고 파괴적입니다. 확! 조용히 하라 했다. 확! 엄마 오늘 건드리기만 해라. 엄마 오늘 안 좋다. 또 아버지 술 한 잔 잡수고 주님이 강림하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요. 꼭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래요. 술 먹고 들어가시면 따님한테. 그건 절대 건물이에요. 공골본산 모르죠? 여러분 고향도 모르잖아. 히말라야의 압산이 어디예요? 백두산. 백두산의 압산이 어디예요? 지리산. 지리산의 압산이 어디예요? 이 금대골입니다. 8번 짐에. 이런 얘기하면 스님들부터 성직자들부터 강한 거부를 내요. 제 얘기를 들어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모악산 4번은 사지맥은 또 얘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맥은 1, 2, 3, 4, 6, 8입니다. 5하고 7하고 9는 빠집니다. 5는 호랑이 덩어리예요. 소백산. 5는 소백산이 5번 지맥이라고 그래서 뺍니다. 여러분, 6번이 가지산이에요. 기문동감하고 명략의 성지가 어디예요? 가지산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모르고 명략 그냥 공부한다니까. 가지산이 명략의 성지입니다. 그러면 가지산이 왜 성지인데요? 하늘 아래에 신선이 가장 빨리 신선들이 내려오고 임하고 그 안다는 땅덩어리가 가지산입니다. 이런 얘기는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돈 되는 얘기합시다. 황금죽 하나에 1,500원에서 2,000원을 합니다. 홀수입니다. 한 송이, 세 송이, 다섯 개는 안 합니다. 일곱 송이도 넘어갑니다. 일곱 송이는 큰 사업하는 분, 큰 영업하시는 분, 혹은 식당하시는, 이런 분들은 미용실, 밥집, 이런 거. 그다음에 조그마한 자영업 한 송이는 집에 딱 두면 됩니다. 어디에? 내가 텔레비 바라봤을 때 우측에. 텔레비 거실에 바라봤을 때 우측에. 실린더에다가 요만하게 해갖고. 무가코드는 빨간색 돌을 넣어주세요. 무가코드는. 돌,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거기에 황금죽 하나 딱 넣어주면 왜 죽입니까? 하필이면. 천부경할 때 이 죽자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부경. 공자님 세대 때는 죽간으로 보시거든. 동의할게요. 아닙니다. 신의 입자로 보셔야 돼요. 대죽이니까. 그 입자가 여러분 코드예요. 그 코드가 여러분 전공인데 여러분 전공은 엉켜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신발이 세면 신감이 뛰어난 거잖아요. 꿈짜리 잘 맞추면 영감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거짓처럼 묶아 놔둬잖아요. 그래서 내 휴대폰이 없으니까 조용피디의 영어 버전으로 니미아함 틀어봐라. 이제 조금 여기에 살살살살 빨려서 쳐다본다. 아까는 딱 니아함 뜯어봐라. 저 힘듭니다. 좀 따라주는 척이라도 해요. 이거 370만 원짜리 시원하게 공짜로 뜨끈 뜨끈하게 벼라빡 보고 진짜 눈동자에 혈풀어지면 의외되게 들어봐. 영어 버전이들 브라디미아 조용피디가 세 가지 목소리를 가진 가왕이거든요. 위성, 가성 그러니까 약성이라고 해서 판소리 하셨잖아요. 대나무 똥물에 이슬 받아 먹고 이거는 혼또 오리지널 우리나라의 판소리입니다. 누구한테 사살을 받은 게 아니에요. 조용필 목소리. 잘 봐요. 저를 음악 맞춰서 양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무각 코드하고 영손 코드는 배꼽에 손은 한 손밖에 안 올려요. 때려 죽여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 새끼가 가르치는 게 저게 뭐고 도대체 틀어놔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도법하고 선도 코드는 양손을 여러분 기천무 가갖고 여권하고 단홀대에서 다 못 추고 별 지랄을 다 하다 여 왔잖아요. 이거 편집해야 된다. 나는 건달 기절이 있어가 삥삥 돌리는 건 못해요. 그냥 잘 살 거면 잘 살고 말 거면 말아요. 그냥 생그러지처럼 살 거면 그래 살고 평생 죽바람 먹고 살고 나는 그래 못 살겠다. 내 새끼만큼은. 내 아들 딸만큼은 내 업장을 대물림 안 할란다. 내 아들 딸만큼은 명문대가는 아이더라도 제발 하고 엄마 컴퓨터 바꿔도 되나 할 때 이게 미쳤나. 이게 아니다. 네 엄마 무시하나. 이러면 안 되지. 두 대 사라. 제발 하고 두 대 사라.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줌마 성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거울 봐요. 여러분 거울 속에 여러분을 보시라니까 얼이 불편해하잖아요. 그게 오만 가지 상을 찡그리면서 니네 한 번만 웃겨봐라.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요. 니네 한 번만 행복하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게 여러분 실체예요. 괜찮나? 네.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건달기질이 있어가지고 약간 설득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만 대중 없이 하니까 따라오세요. 어디까지 했노? 그렇지. 음악 틀어봐라. 단월드 같은 데서 단무 같은 거 추잖아요. 앉아서. 그죠? 자 해줘야. 내 비차 봐라. 쇼추는 서라 니는 그거가 있노? 이때 여자들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탄다. 남자들은 샤먼에 뿌리받고 있으면 신발이 센 놈들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갈대처럼 만들립니다. 이게 이게 선도하고 도보 코드의 특징이에요. 이때 인중너포 올리니까 심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마스터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한 놈이 이래 올려버리니까 싹 다 이렇게 타버리는 거야. 왜 영성 코드들이 기독교 통성 기도할 때 고개를 45도로 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줄 압니까? 모든 심각의 텍스트는 고개를 들고 혓바닥을 선방처럼 갖다 붙이면 환히 비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코드가 엉켜 있어도 그런데 우리 문중에선 그걸 배제합니다. 소리 키워요. 처음부터 다시 틀고 저희 문중은 말문이라는 텍스트하고 메디움을 가르칩니다. 암환자 확 긁어버리는 거 내가 못 산다면 우주도 내 사주도 확 찢어버리자 그리고 잘 살자 이게 제 주전공이에요. 잘난 척 한다고 앞에 조용히 있은 거지 저는 복잡한 건 모릅니다.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예 그럼 잘 사세요. 그 엉킨 사주 내가 찢어줄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요. 돈 없는데요. 그냥 하세요. 공부는 인연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랄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안 믿는다니까 온통 거지같은 사주에 엉켜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줄게요. 집에 가서 할게 다방에 사자. 안 해요. 저 새끼 다방기 아이가? 저 새끼 종교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선의에 신뢰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은 불신으로 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노천같은 또라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370만원째를 벼라빡에 오라해라. 공짜로 다 해주고 거기서 끊져내고 말문도 다 달아줄게. 저 새로 놔두면 저거 자살한다. 저대로 두면 찡기 같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제 주전공이 사람 던지는 거예요. 이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은 왜 내가 배꼽 앞에 한 손을 롯데처럼 잡고 노졌는 거 잡고 손을 왜 한 손만 이렇게 매일 끌어올리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 뿌리가 샤먼 쪽에 다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안 들어 올립니다. 음악 하나에도. 또 신나는 음악 하나에 한번 틀어봐요. 내 이름은 구름이야 한번 틀어봐요. 제가 조영필 목소리가 판소리라서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 이때 내가 소양인이죠. 그렇죠? 내 체질이. 소양인은 가벼워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쫙 올라가면 나는 소양적 기질을 지닌 코드라고 그분들은 용이 연못에서 인당을 향해 꼬리뼈로 치고 올라갑니다. 소름이 돋아 올라오는 사람. 왼쪽으로 한 곳이 흐른다. 할머니 도줄이에요. 양쪽으로 흐른다. 이해되죠? 그런 통으로 산신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어깨까지 흐른다. 소름이 전율이 할아버지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면 이때까지 못 보도고 못 접하던 텍스트다 보니까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요?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잘 살게 했으면 저는 빠질게요. 여러분 삶에 노천을 빼버릴게요. 더 잘 사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니. 그런데 내가 엉켜서 진짜 세상에 잘난 돈이 내 엉덩이 밑에 한번 깔아본 적이 없다면 세상 잘못 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돈 버는 거 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는데 왜요? 스킬이 없는데 기술이 없고 소통력이 약하고 영업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각시 하나를 지지를 못 받으니까 끝버려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늘 또 가요. 안 간다. 또 갈 거잖아요. 그게 밥이 나오고 쌀이 나와요. 홍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이래요. 가족들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하트 뜨거운 돌을 닦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넉넉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줘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봉황의 깃발이 먹여요. 사랑빵의 모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어통만큼은 메디움만큼은 그림어통은 저희들이 특별인자만 가르칩니다. 말문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말문을 열러 오신 특화된 DNA라고 또 전전하고 또 타단체 가서 기웃거릴 겁니까? 여기에서 끝내버려요. 어떡해요? 내한테 맞는 맞춤형 코드로 음악 좀 틀어봐. 여러분이 이마트를 이래 가죠. 카특이 카특이라고요. 이렇게 조영필 노래가 사악 나오면 되는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뭉클하면서 코끝이 찡해오는 거예요. 저 노래 한마디 그리고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하트가 뜨겁게 타오르면서 울고 있어요. 이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잠깐 꺼요. 시장통 마을너기에서 택시를 은감생신 타기는 커녕 전철은 커녕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손가락 끊어질 듯이 시장을 봐오고 달려갑니다. 저 레코더방에서 티벳에 우아 하고 나팔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이 설레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런 경련들과 체험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김입니다. 일종의 당김. 앞생에 내가 가장 잘하던 코드의 당김. 그거 못찾아갖고 못찾겠다. 깨뿌리. 그래갖고 엉켜버려가 이 생이 여러분들은 영원히 무겁다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나는 내일이 기대되고 일주일 뒤가 더 기다려줍니다. 일주일 뒤는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왁아 선사님 저는 이런 무거운 삶 살았습니다. 나하고 게임해볼래요. 돈 벌고 싶다며. 그럼 이런 황금죽 내가 다 가르쳐줄게. 테레비 마주 보는데 오른쪽에 놓으라고. 가게 영업지 카운터다. 그럼 카운터 옆에 두라고. 왼쪽에. 봐요. 테레비에서 오른쪽이면 내 쪽에서는 왼쪽 아닙니까? 등지면. 맞죠? 그럼 두개 다가 왼쪽이에요. 황금죽 다섯개는 절대 안됩니다. 한개만 둬봐요. 잔돈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코드가 딴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두텁고 깊고 세련되어 있으니까 감각이 예민하고 엄청나게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대죽만 하나 놔주면 여러분들이 엉켜있는 사주는 스멀스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대죽자가 천부경할 때 이 죽이 부호부자고 부식부자거든. 독특한 문양이 있다고 그게 코드입니다. 일종의 문신처럼. 여러분이 타고난 영적인 코드가 바코드가 따로 있다고 그걸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찾는 게임은 마음짜리 도통인자들은 상이 끊어질 때 퍽 꺼져 봅니다. 무예화기처럼 스스스스스스스스 흩어져요. 1차 상이 무너지면 40분에서 44분을 갑니다. 돌이 나갔고 구름이 나고 비 한 방울 한 방울 납니다. 무라일체 모아일체 우아일체에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됩니다. 왜요? 몸이 있기 때문에 잔상 때문에. 그건 심상입니다. 스스스스스 흩어지면 퍽 꺼져요. 도통인자들. 그런데 신각들 신통인자는 블랙헤나이트 하면 이 도형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눈동자 검은 동공의 혈이 부분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이 부웅 뜨는 느낌이 있으면서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그때 이 세상 저 세상을 만나는 증상이 눈물입니다. 갑자기 왕창 쏟아져버립니다. 응응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살짝 나가서 물소리 앞에 대크 조용히 눈물만 흘리시면 됩니다. 반남이에요. 내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압생부터 가장 잘하는 코드를 당겨버리니까 그게 출세하는 지름길이에요. 터치를 해버리니까 눈물로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은 둘이 아니라 문을 터치를 하고 문을 탁 열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엉켜있는 그게 터치를 해버리니까 표시를 주는 거예요. 공부 조금만 하면 욕지기가 올라옵니다. 욕지기가 뭐게요? 솔직해지잖아요. 시발 이거 하면 달라지나 때리치아라 에이 시발 확 화딱질이 납니다. 저 여자 내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뒷태만 봐도 짜증나 머리 그대로 확 당겨버리고 싶어요. 욕지기가 일어나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고급스러워지는 걸 거부하는 DNA들입니다. 잘 사는 걸 거부하는 DNA들이에요. 끌고 갑니다. 붙이죠. 하나 둘 셋 레드썸 잡니다.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은 눈 한쪽 감고 한쪽은 뜨고 잡니다. 꼬집어도 잡니다. 왜요? 그동안 못 먹고 못 살게 세팅해놓은 세포의 유기체가 여러분 잘 사는 꼬라지를 절대로 안 볼 거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래서 돈 찌들리고 피가 더럽고 우울증에 칙칙하고 누추한데 노출시킬 거예요. 불가하다고 거짓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면 다 토껴야 돼요. 1초 만에 매가리가 확 풀어집니다. 드러난 유기체는 그거를 절집에서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본래 무일무늬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다. 내한테 엉켜있는 업의 카테고리로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30분 말라 했는데 그만하자. 요거 말게. 요거 seid 요거 않ら